정상화, 7.644km 6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약 600m 앞 설속 교차로에서 서이천 IC 5기반반 무회전입니다 뭐라 좋아 호소시 땅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약 600km 설속 교차로에서 서이천 IC 5기반반 무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입니다 잠시 후 무회전니까 무회전이 없어져요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을 통고 보다 주중 무회전은 마이페이지 성우 미니 무회전은 운행 강남구청 경우를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. 전단에 과속하게 탑니다.